맞아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휴대폰을 끼시는 거예요 앞쪽에서 한 두 분이 그래서 내 단독공연인데도 팬분인데 재미가 없으셨구나 그래서 휴대폰 보시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부터 불빛이 우르릉 하더니 전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해달라는 말 아니고 너무 그때가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곡이 테두리였거든요 그게 갑자기 기억에 남네요 오늘 여러분들이랑도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 장면이 아니고 그런 기억에 남는 목소리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두리 크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테두리 곡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어느쯤 많이 계시네요?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클 거라고 한번 감히 제가 욕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가 고개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테두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오늘도 그댈 탐할 말이 없는 걸 뜸을 들이다 그댈 추억하오 늦은 밤 꺼내서 미안해 누구를 위한 그 사랑 노래를 응 han engines 꼭 만방 젊은 환장을 쥐고 세상에 그대 처음이 울리면 난 기억을 잃고 다시 태어난 때도 모르고 싶다 때를 써요 푯혔지 태도리를 그린 곳 주위를 밑으로 맺는 그만큼 달이 될게요 내 맘은 무뎌지지 않으니 익숙해지지만 말아주시오 깊어질수록 슬피운 것도 아닌 무슨 빛으로 나 살아갈 테요 그렇죠 빛으로 대두리를 그리고 더 크게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화음 맞출게요 그 달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비록 그대의 사랑이 될 수 없지 감히 그대의 어떤 세상을 떠올리는 사랑이 아니길 우리의 순간만 준비하지 못해 어울리지 않는 마음 닮아 그댈 바라고 내가의 입술 왜 나는 마음마저도 노력하고 깊어진 내 맘만 초라해지는걸 내 오늘도 그댈 다음을 말이 없는걸 우리의 순간만 준비하지 못해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